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기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.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상생대회는 유통분야 민간자율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우수기업을 포상했습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통상생협의체와 중소유통상생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